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찐빵만두입니다! 오늘은 틈새라면이랑 땡초김밥 같이 먹어볼게요!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보리차! 물었어! 김치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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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초김밥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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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하하 분명히 숙성 소시지 아, 바다다다다 너무 맵다 쭈쭈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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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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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쭈 쭈쭈쭈쭈 스으으으읍 으으응 헤헤 픝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Dang 앗흠 하아앗 ㅎㅎㅎ 하아 음 앗 앗 앗 앗 앗 앗 아... 매워... 전에 먹어볼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